야짜 감개매듬입니다. 왼쪽 끈을 한번 감아줍니다. 오른쪽 끈을 가로에서 세로로 좌자구리 만들고 가로로 감아줍니다. 세로로 세우고요. 왼쪽으로 두 번 새롭게 감아줍니다. 왼쪽으로 두 번 새롭게 감아줍니다. 왼손에 바꿔 잡고 오른쪽 풀고 다시 세우고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왼쪽에서 두 번을 감고 세우고 세우고 왼쪽쪽 세우고 양쪽 왼쪽 세우로 왼쪽 세우고 좀 정리해줘도 돼. 여기 부분을 정리하고요. 여기 부분을 정리 먼저 해주고요. 여기 부분을 정리하고요. 여기 부분을 정리하고요. 여기 부분을 정리하고요. 귀는 왼쪽으로 잡고 오른쪽 꼬리 풀어서 가로로 감고 제로로 세워잡고 다시 이쪽 부분 정리해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바꿔잡고 두 번 감아서 감고 감아 나가고 이쪽 부분까지 뒤집어서 세로로 채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정리하셔도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두 번 정도 더 올라가기 위해 정리해주고요. 왼쪽에 옮겨잡고 오른쪽은 풀어서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 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 감고 나가고 다시 슉니다. 선정리해주세요. Maximum 감고 ãy subscribe to our channel.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예쁘게 정리를 하면.. .. ..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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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